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철없는 아이의 장난, 장난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28일 노인시설의 봉사활동을 간 고교생들의 도넘은 장난 영상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순천제일고 페륜고교생이라는 검색어가 전 포털사이트의 순위권을 기록하며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손가락질과 반말을 하며 수치심을 주는 장면도 그 영상을 찍으며 웃고 있는 다른 학생의 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에 등장하는 순천제일고 학생들이 상습 흡연 등으로 적발돼 징계성 외부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 이런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급속도로 퍼진 영상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된 친손녀 A씨도 SNS에 죄값을 치르게 빌어달라는 글을 남기고 가수 로이킴도 감정 섞인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한 학교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학생들이 한 대사는 인기 웹툰 노블레스를 패러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제일고교 홈페이지는 개설 후 총 방문자 27만여 명 중 28일 방문자만 무려 25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요구로 폭주했습니다. 학교는 페이스북에 해당 학생들을 중징계 처리해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과문을 올리고 오늘 해당 학생들에게 3일 등교 정지 후 전학 공고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3일 안에 전학을 하지 않을 시에는 퇴악 조치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인 순천경찰서도 영상 관련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 등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엄정하면서도 신중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리다고 모든 행동에 용서받을 수는 없죠. 영상 끝에 아이들이 웃으며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사과를 할 정도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런 영상을 찍고 그리고 SNS에 게재하고 그 후 연이어 한 거짓말까지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법과 윤리에 모두 어긋나는 이런 행동엔 엄정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